저번에 미안, 집안 행사인 뒤. 내 그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둘이 좋아하는 건 알겠어. 근데 그거를 해건이의 우리 오빠 거정 알아야 겠냐? 꼭 일하고 나 바보 만들면서 법석들이 떨어야 겠어? 수련아, 법석을 떤 것이 아니라 그 해건이랑 수찬 오빠는. 어차피 갈 사람이잖아, 니는. 뭐? 니 인자 출국 한 달도 안 남았잖아. 니한테는 몇 주 잠깐이지만 나나 우리 가족은. 그때랑 똑같네. 또 나만 떠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? 어? 맹이야. 여기 연인이 된 사자단. 니 성당 신부님도 포함이지? 나한테 괜찮은 계획이 하나 있는디. 맹이 니도 같이 할래? 계획이 뭔디? 현지야. 이거 좀 읽어봐라. 여기가 좀 한 번 봐봐. 이거 좀 한 번 읽어봐라. 갔어요. 아따, 일찍 왔네. 이거 좀 읽어봐라. 이거 좀 읽어봐라. 맹이. 나가. 뭐야, 나가. 맹이야. 야, 야. 어? 명희, 오늘 자퇴사 냈대. 교내 시위탬 시위. 아니, 왜 명희 막. 모르지. 너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? 그냥 그거 숨기고 친구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니. 왜 이리 안 물어봐라. 왜 이리 안 들어요? 왜 이리 안 들어요? 감사합니다.